자 이번 수업은 일이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 일을 해주면 물체의 속력은 빨라지고 운동에너지는 증가한다. 이때 물체의 처음 운동에너지에 해준 일의 양을 다하면 물체의 나중 운동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100줄의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에 10N의 힘을 주어 5m 이동시켰을 때 물체의 나중 운동에너지를 구해보자. 물체의 한 일의 양을 힘의 크기와 이동거리의 곱으로 계산하면 50줄이고 처음 운동에너지와 물체에 해준 일의 양의 합은 나중 운동에너지와 같으므로 처음 운동에너지 100줄과 물체에 해준 일의 양 50줄을 더하여 나중 운동에너지를 계산하면 150줄이 된다. 다음은 3m 퍼세크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질량 2kg의 물체에 27줄의 일을 해주었을 때 물체의 나중 속력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보자. 물체의 처음 운동에너지와 해준 일의 양을 다하면 나중 운동에너지가 되고 처음 운동에너지는 1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속력의 제곱 9이고 해준 일의 양은 27줄 그리고 나중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물체의 나중 속력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나중 속력은 6m 퍼세크가 된다. 마지막으로 10m 퍼세크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 4kg의 물체에 일을 해주었다니 물체의 나중 속력이 20m 퍼세크가 되었다. 이때 물체에 해준 일의 양은 얼마인지 계산해보자. 물체의 처음 운동에너지와 해준 일의 양을 합하면 나중 물체의 운동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고 처음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200줄이고 나중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800줄임으로 해준 일의 양은 600줄임을 알 수 있다.